김규리의 퐁당퐁당 여럿이 여행을 떠나면 재밌기도 하지만 그만큼 불편한 게 있죠. 사람마다 취향이 다 다르다 보니까 뭐 하나 정하기도 힘들고 또 그 의견들을 다 맞추다 보면 정작 내가 원하는 건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다는 게 참 힘든 일인 것 같아요. 나를 포기해야 될 때가 생기죠. 가끔은 나만 손해보는 것 같아서 좀 억울하기도 하고요. 남은 상관없이 자기 좋은 것만 하는 사람들을 보면 화도 납니다. 내가 이만큼 양보했는데 따지기 시작하면 상처받을 일 많잖아요. 그런데 내가 받은 것들을 생각하다 보면 고마운 일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매일 아침 바쁜 와중에도 이렇게 아낌없이 쏟아주시는 그 마음들 오늘도 너무 고맙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여기는 TBS FM 김규리의 퐁당퐁당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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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가야금 곡인데 북한에서 만들어진 결전의 길로라는 곡입니다. 가야금이에요? 네. 가야금인데 원래 가야금은 12줄인데 요즘은 25줄로 늘려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많이 그렇게 또 명주를 해요? 네네네. 숨차수죠. 느낌이 바로 옆에서 저는 지금 공연을 봤는데 동양의 하프 같다라는 느낌이 딱 들었어요. 네네네네. 아, 친한 거군요. 네. 주법은 뜯는다고는 합니다. 되게 25줄이면 다루기 너무 어렵지 않나요? 네네. 사실은 제가 북한에 가서 공부를 해가지고 거기서는 되게 일찍 악기를 그렇게 줄수를 늘려서 거기서 이제 그런 빠른 걸 할까 그런 것들을 많이 연습을 해서 그래서 쉽지는 않는데 그렇게 해요. 네. 연주자는 어렵겠지만 듣는 사람들은 되게 음악이 되게 다채롭고 화려하다라는 느낌을 딱 받게 됩니다. 네. 전통하고 전혀 다른 느낌. 네. 그리고 가야금만이 가지고 있는 그 파워풀함? 여성스러운데 되게 파워풀한 느낌이 가야금은 있잖아요. 네네네. 그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우와, 여기 많은 분들께서 지금 반가워하고 계신데요. 네네네. 피자님께서 박순아. 와, 이름은 순수한데 음악은 화려하시네요. 라고 얘기해 주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님께서는요. 아들을 10분 일찍 학교에 보내는 어려운 일을 해내고 지금 오프닝을 들었는데 아, 이거 지금 실화냐고. 금요일마다 이렇게 이렇게 뉴스 공장에서 음악을 마지막은 음악으로 좀 연주를 해 주시는데 충분하게 연주를 하지 못해서 또 제가 너무 아쉽지 않아요. 그렇게 어렵게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서 이렇게 자주 모시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연주, 멋진 연주 들려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우리 혹시 퐁당 청취자분들께 마지막 인사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갑자기 여기까지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가야금 연주자로 활동하고 있고 다음 주에 사실은 남산국악당이라는 데서 공연을 하거든요. 국악당에서, 남산국악당에서. 네. 그래서 북한, 노스코리아라는 제목으로 해요. 네. 그래서 관심 있으시면 또 자리를 빛내주시면 감사, 감사하죠. 네. 여러분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가야금 연주자 박수나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아까 전에 오프닝에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 나를 포기해야 되는 순간들이 있다. 대부분 서운한 마음이 들 때는 내가 줬던 마음이 생각날 때잖아요. 이만큼 해줬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지? 이런 생각이 들 때 내가 준 것만 생각하면 좀 서운한 일이 많아지고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해결이 돼요. 내가 받은 걸 생각하면 고마운 일이 더 많아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내가 그냥 좋은 거를 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마음 상할 일도 좀 줄어들지 않을까 싶고요. 좋은 사람들에게 내가 가장 주기 힘든 내 마음을 팍 펑펑 퍼주는 그런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소개되신 분들께 다 선물 쏠 거니까요.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자, 김규리의 퐁당퐁당 건너오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문자번호 샵091, 샵091, 50원의 유료 문자고요. TBS 앱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앱은 무료입니다. 자, 이 분위기 조금 더 이어보려고 하는데요. 슬기둥의 징글벨 준비했거든요. 국악으로 해석한 캐롤은 어떤 느낌일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자, 국악으로 해석한 슬기둥의 징글벨 함께 듣겠습니다. 이 선물들 다 여러분한테 드릴 거 생각하면 기분이 너무 좋아져요. 한 시간 동안 선물 소개만 하고 한 시간 동안 그 선물들 다 드리는 시간 그렇게 두 시간 하는 거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받고선 기분 좋아하실 그 모습을 막 떠올리고 상상해보니까 저 역시 기분이 막 두세 배로 더 좋아집니다. 파워천사님께서 처갓집이 있는 고흥 거금도로 김장하러 갑니다. 오랜만에 나들이에 아내가 즐거워하는 모습 보니까 저도 기분이 좋네요. 처갓집 가는데 거금도, 고흥 김장하러 가시는, 일하러 가시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나들이 가는 것 마음처럼 이렇게 가시니까 이 사연 받고 저도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힘내시고 또 즐거운 하루 되시고 행복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5339님께서 연찬에서 부모님 뵈러 수원에서 전라도 광주로 가는 길에 퐁당 듣고 있습니다. 규리씨 방송 생방으로 드니까 너무 반갑고 좋네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맞아요. 그 생방만 느낄 수 있는 그 느낌이 따로 있어요. 물론 나중에 팟빵에서 다운받아서 듣거나 아니면 너튜브로 다시 보기도 가능하긴 한데 편집이 되거든요. 노래 부분, 사실 노래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말을 하다가 노래로 여러분이 신청해 주신 곡으로 이렇게 들려드리고 우리가 함께 그걸 듣는데 노래가 딱 빠지니까 뭔가 탁탁 끊기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생방 들어줘야 합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세요. 더 열심히 할게요. 하늘이님께서 어쩌다 보니 벌써 결혼 25주년이 되었네요. 그냥 이렇게라도 기념하고 싶어서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선물 보내드릴게요. 그냥 이렇게라도 기념하고 싶어서요. 라는 그 안타까운 마음 이렇게 버려주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하루 될 거예요. 25주년. 결혼이라는 거. 저한테는 아직 되게 먼 느낌이고요. 되게 생소하고 상상이 잘 안 돼요. 그리고 그 누군가 마음을 결심을 먹고 그 사람을 만나서 가정을 꾸리고 그리고 계속 그 세월을 앞으로의 세월을 같이 산다는 게 정말 대단한 일인 것 같아요. 우리는 그냥 어떻게 보면 순리라고 생각하는데 순리 어떻게 보면 그런 일상이 당연하다고 받아들이는 것들이 더 위대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멋지세요. 6514님께서는요. 아! 이분도 결혼한 지 4주년 되는 날이시래요. 두 번의 유산 끝에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아이를 갖기 위해 전업주부로 전환했는데 드디어 기다리던 임신 소식까지 들었어요. 우연히 찾아온 소식이라 저희 부부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기쁘고 행복합니다. 지금 우리 신랑도 출장 가는 길에 퐁당 듣고 있을 거예요. 라고 해주셨는데요. 아! 이런 사연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선물도 보내드릴게요. 항상 건강하시고 항상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분위기 바꿔서 0190님 그리고 5316님 신청곡 우리 함께 들을게요. 박진영씨의 신곡입니다. 너무 열정적인 거 아닙니까? 피버! 갑니다! 까밀라 까베오 션 맨데스의 샌뉼리타 함께 들었습니다. 제가 왜 웃고 있었냐면요. 이 샌뉼리타 듣고선 저도 막 기분을 막 시키면서 막 어깨를 들썩들썩 하고 있는데 유튜브에서 실시간 채팅방에서 이렇게 주울랄랄라 할 때 귤랄랄랄라 이렇게 기울 뒤가지고 노래를 함께 막 불러주셔서 그거 보고선 너무 즐거워서 한참 웃었습니다. 귤랄랄라 귤랄랄라 여러분 아마 지금 안 웃어도 조금 있다가 갑자기 생각이 날 거예요. 귤랄랄라 이렇게 여러분한테 선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소개되신 분들께 모두 선물 보내드릴게요. 299101님께서 뉴스공장 애청자인데요. 퐁당해서 선물 나눠준다고 해서 연결해서 듣고 있습니다. 화이팅! 퐁당퐁덩 아 그러게요. 그러고 보니까 금요일날 이렇게 음악하시는 분들이 뉴스공장에서 잠깐 넘어오시잖아요. 근데 공장장이 넘어온 거는 좀 오래된 것 같아요. 한번 12월이 다 가기 전에 공장장 한번 우리 퐁당에 풍덩 한번 빠져 주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 합니다. 장기홍님께서 드디어 드디어 문자 남깁니다. 맨날 운전하며 듣기만 했는데 오늘은 대중교통으로 출근 중이거든요. 긴 출근길에 항상 친구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귤디의 건강한 생각들이 널리 퍼져나가길 기원합니다. 고마워요. 퐁당 식구들도 오늘 화이팅! 건강한 생각 건강한 생각 이라고 말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근데 누군가를 위한 생각이 아니라 내가 나를 위한 생각인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나를 버티게 하는 힘도 내가 가지고 있고 물론 누군가가 응원해주면 조금 힘이 나고 위로도 되죠. 하지만 결국에는 내가 해내는 거 나의 삶을 건강하게 살려면 아무래도 생각을 처음 먹는 생각을 건강하게 갖는 게 나의 건강을 위해서 좋겠죠.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자 오늘 금요일입니다. 여러분 퐁당극장 문 여는 날이죠. 다들 모이세요. 자 김규리의 퐁당퐁당 매주 금요일 좋은 영화만 골라서 개봉하는 퐁당극장 이분이 골라주신 영화는 왠지 왠지 꼭 보고 싶어집니다. 영화의 마법사 으라차차 세윤씨 김세윤 작가님 함께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목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감기 조심하세요. 여러분 감기 조심하세요. 송년애라고 너무 늦게까지 노시지 마시고요. 12월은 그런 달인 것 같아요. 가장 몸이 제일 힘든 달. 하지만 또 그동안 못 봤던 분들도 기회 삼아서 볼 수 있는 달이기도 하고 항상 이럴 때 제가 꼭 감기가 걸려서 항상 안 좋은 상태로 연말연시를 보내게 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감기 조심하십시오. 감기 빨리 나으시기 바랍니다. 작가님 네. 이런 엉뚱한 상상 혹시 자주 하세요? 상상은 자주 하는데 그것이 엉뚱한지는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상상 자주 하세요? 이게 참 설명하기 힘든데 어릴 때부터 그냥 머릿속에 존재하는 어떤 상상의 세계가 하나 있어요. 저도요. 그 세계 안에서 나이 들어가는 인물도 존재를 하고 뭔가 그 인물들이 다들 계속 하루하루 같이 계속 성장하는 건가요? 뭔가 특히 입을 키게 순간을 맞이하면 머릿속 상상의 세계에서는 그것이 제가 뜻하는 방식으로 다른 캐릭터에게 잘 그 일을 해내는 어떤 순간들을 상상하는 거죠. 이건 설명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어릴 때부터 머릿속에 자리 잡은 상상 속의 캐릭터들이라 인사이드 아웃에 나오는 그 핑크 코끼리 약간 빙봉이 다양한 연령대로 머릿속에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말 이거는 엉뚱한 상상 맞네요. 그냥 어느 순간부터는 너무 자연스러워져서 이걸 엉뚱한 상상이라는 생각조차 안 하게 된 것 같아요. 나의 친구? 네. 그냥 날먹었을 때 계속 머릿속에 그 친구들은 다 잘해요. 저랑 저랑 다르게 내가 못했던 일들을 나의 상상 속 친구들이 다 이뤄지고 다 헤맬 수 있고 그렇죠. 그 친구들은 제가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살고 있어요. 제 머릿속에서 상상을 저도 하긴 하는데 상상의 방식이 조금 다르네요. 저는 그런가요? 그냥 말풍선으로 해서 무언가를 상상할 때 앞으로 걸어가야 될 길 아니면 그동안 왔던 길을 이 아이들이 이렇게 연결을 해줘요. 만약에 지금 작가님을 만났잖아요. 그러면 지금의 작가님의 모습과 지난주의 작가님의 모습 그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라는 거를 말풍선 안에서 이랬겠지 저랬겠지 이런 상상을 전하는데 그쪽 상상이 훨씬 더 현실적이죠. 근사하게 들리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작가님의 상상이 훨씬 허황되죠. 실제 제가 살아가는데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상상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엉뚱한 상상 하면 왠지 하루가 밝아지고 기어지고 즐거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인사이드 아웃의 빙봉 장면에서 그렇게 폭풍 오열을 했나 봐요. 저도 되게 좋아하는 장면이거든요. 오늘 소개해 주실 영화는 어떤 영화인가요? 일단 힌트송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가수 이름과 노래 제목 중에 정답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힌트송을 듣고 오늘 제가 소개할 작품은 힌트 드리면 다큐멘탈이고요. 다큐멘탈인데 어떤 작품인지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힌트송은 힌트송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힌트송이 참 쉬워요. 생각보다 여러분 쉽습니다. 가수 이름과 노래 제목 이 중에 정답이 아예 들어있습니다. 혹시 가수 이름과 노래 제목 중에 노래 제목과 가수 이름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가수 이름부터 나온 이유가 있을까요? 그런 건 없죠? 그쵸. 의도로 갖고 한 건 아니고요. 일단 힌트송은 에이미 아담스의 해피 워킹송 이라는 마법에 걸린 사랑의 사운드 트랙이거든요. 에이미 아담스의 해피 워킹송을 힌트송으로 골랐습니다. 함께 듣겠습니다. 영화의 마법사 으러차차 세훈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정답은 어떤 영화인가요? 아까 힌트송이 에이미 아담스의 해피 워킹송이었죠.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의 제목은 에이미 입니다. 갑자기 소환되신 배우 에이미 아담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일단 전해드립니다. 오늘 정답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잠시 에이미 아담스를 초대했지만 에이미 아담스는 아무 상관이 없는 영화를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하고요. 힌트송은 힌트송이기 때문이죠. 영화 에이미 오늘 이 영화를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사실은 이번 주에 개봉하는 어떤 작품 때문이에요. 이번 주에 다큐멘터리 한 편이 개봉해요. 다큐멘터리의 제목은 디에고 디에고 디에고라는 제목으로 개봉하는데 이게 영화 원래 제목은 좀 더 길거든요. 영화 원래 제목은 디에고 마라도나 마라도나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축구선수 마라도나 라고 말을 해놓고 보니 마라도나를 아는 세대가 전 모를래요. 그렇죠. 마라도나를 그냥 이렇게 글로 배운 예전에 이런 축구선수가 있었다라고 전해드린 관객분들께는 별 감흥이 없는 작품이겠지만 혹시 1986년 멕시코 월드컵의 경기를 어릴 때 집에서 TV로 지켜보신 분이라면 그리고 마라도나를 아는 분이라면 이번 주에 개봉하는 디에고라는 다큐를 놓치시면 안되고요. 이 다큐는 마라도나의 모든 것입니다. 마라도나의 인생 자체가 워낙 드라마틱해서 그런지 다큐멘터리가 웬만한 그 경우만 못지않은 긴박함을 보여주고요. 정말 기승전결이 확실한 한 인간의 절정과 파국의 순간들이 다 담겨있는 그 작품이 바로 디에고라는 작품이에요. 근데 왜 디에고라고 했을까요? 마라도나라고 하면 되는데 저는 마라도나의 앞이름이 디에고인 줄 몰랐어요. 근데 어떤 의미에서 영화적인 의미에서는 그게 더 어울리는 제목이긴 해요. 더 궁금증을 유발하게 영화 속에도 등장하거든요. 그러고 보면 우리한테 우리가 접했던 마라도나는 마라도나인데 디에고는 숨겨져 있었잖아요. 우리 알려지지 않았던 그의 모습을 진짜 그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영화 속에도 그 얘기가 등장해요. 그 얘기는 두 사람이 있다. 디에고가 있고 마라도나가 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마라도나로 살았고 어떨 때는 디에고로 살았다는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모두 안다고 생각하는 어떤 스타 마라도나는 다 안다고 말할 수 있잖아요. 마라도나 알지 축구 잘하잖아 정도는 다 말할 수 있고 축구를 좋아하는 분은 몇 년도에 어디서 뭘 놓고까지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것이 정말 우리가 한 인간에 대해 안다고 말할 수 있는 전부인가. 진짜 디에고 마라도나는 어떤 사람이었고 어떤 인생을 살았나를 정말 정말 치밀하고 꼼꼼하게 재구성한 다큐멘터리가 디에고라는 다큐멘터리예요. 그게 이번 주에 개봉을 하는 거고 오늘 소개해 주실 영화는 이 작품이 아니고 그렇죠. 바로 제가 디에고라는 작품을 보면서 머릿속으로 자동으로 떠오른 작품이 에이미라는 작품이에요. 왜냐하면 디에고를 만든 아시프 카파디아 감독의 전작이 바로 에이미라고 하는 다큐멘터리고 이 작품 역시 한 스타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이 감독이 계속 스타의 삶을 재구성하는 다큐를 만들어요. 그런데 이 작품은 에이미라는 작품은 2016년 아카데미 다큐멘터리상을 받은 이미 검증된 작품이고요.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분이 많은 에이미 와인하우스라고 하는 가수에 대한 이야기예요. 에이미 와인하우스는 83년에 태어나서 2011년 7월 23일에 세상을 떠났고요. 세상을 떠날 때 내가 27살 이었죠. 그래서 사실은 비극적인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한 에이미 와인하우스라고 하는 스타에 대한 다큐멘터리인데 제가 이 감독을 높이 평가하는 이유는 이 감독이 만드는 다큐멘터리의 방식은 독특해요. 이번 주에 개봉하는 디에고도 그렇고 오늘 소개해드리는 에이미도 그렇고 우리 보통 다큐멘터리 보면 어떤 실존 인물의 삶을 다룬 다큐멘터리를 보면 그 사람이 생전에 특히 에이미처럼 지금 세상에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 사람이 생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주변 사람들의 인터뷰를 쭉 카메라에 담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의 증언으로 실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차근차근 보여주는 게 다큐멘터리잖아요. 그럼 보통 인터뷰한 사람들 모습이 나오죠. 바로 히스레저 다큐멘터리를 보면 히스레저와 함께 작업했던 나오미와츠 인터뷰가 나오거든요. 카메라 옆에 앉아서 히스레저를 말하면서 눈물 짓기도 하고 그런데 이 감독이 만드는 다큐멘터리에는 주변 사람 인터뷰가 나오는데 얼굴은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우리가 보는 건 오롯이 그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의 모습. 디에고란 다큐에는 마라도나의 모습만 온전히 두 시간 내내 나오고요. 에이미란 다큐는 에이미 와인하우스의 모습만 두 시간 동안 내내 나와요. 그리고 에이미 와인하우스가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한 사람들의 인터뷰는 목소리만 따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목소리만 나레이션처럼 밑에 깔리고 우린 물론 자막으로 보죠. 그들의 얼굴조차 보여주지 않고 철저하게 영화의 주인공이 되는 사람에만 집중하는 다큐를 만들어요. 그런데 이게 왜 쉽지 않냐면 인터뷰로 채울 수 있는 시간마저 주인공이 되는 사람의 화면으로 채워야 되잖아요. 어마어마어마한 양의 영상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에이미 와인하우스의 다큐멘터리 에이미라는 작품도 처음 시작이 1998년 에이미 와인하우스가 14살 때 친구 생일 파티에서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주는 홈비디오 화면에서 시작을 해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매니저가 차 안에서 찍은 장면 친구가 휴대전화로 찍은 영상 모을 수 있는 모든 영상을 수백 시간에 달하는 그 장면을 모은 다음에 그걸 일일이 편집을 해서 한 사람의 인생을 재구성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감독은 약간 좀 병적일 정도의 집착이 있는 거죠. 그런 집착이 있는 덕분에 우리는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방식의 인물 다큐를 보게 되는 거고 에이미 와인하우스라는 가수는 유명하고 에이미 와인하우스의 노래를 좋아하는 분 에이미 와인하우스를 심지어 안다고 생각했던 분도 에이미라는 다큐를 보고 나면 이 가수를 다르게 보게 되고요. 이 가수가 그냥 노래 잘하는 가수가 아니라 얼마나 뜨겁게 살다간 한 청춘이었나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또 가슴 아프고 슬픈 다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노래를 잘해서 가수가 됐고 어느 날 그 노래가 좋아서 좋아하는 사람이 많아서 스타가 됐는데 그 뒤에 감당해야 하는 자신이 원치 않는 흔히많은 유명세라는 거 있죠. 거기에 시달리면서 흔들리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진짜 가슴 아프고 최근 우리가 접하게 된 어떤 비극적인 소식들이 함께 떠오르면서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기도 하는 사실은 그런 이유 때문에 떠오른 다큐이기도 해요. 되게 가슴 아픈 순간이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 7월 23일 날 세상을 떠나기 전날에 매니저에게 했다 경호원이군요 정확히 말하면 보디가드 했다는 말이 있어요. 이렇게 막 노래를 혼자 연습하니까 보디가드 노래 정말 잘한다 그랬더니 내가 만약에 이 노래 잘하는 재능을 돌려주고 자유롭게 거리를 걸어갈 수 있는 자유를 얻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다. 처음에는 가슴 아픈 처음에는 자기가 노래하는 게 너무 좋아서 그냥 시작한 일인데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감당하기 힘들었던 이 27살 스타가 마지막 순간에 했던 생각은 그거였던 거예요.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할 수 있는 재능과 거리를 맞붙고 걸어다닐 수 있는 자유를 맞바꿀 수 있다면 바꾸고 싶다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힘들어 했던 거죠. 그래서 그 마지막 시간까지 담아낸 작품이 에이미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우리가 보통 스타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스타는 사실 별이잖아요. 그런데 별에 하늘에 떠 있는 별의 마지막 단계는 블랙홀이라고 하잖아요. 그 별의 마지막 진화 단계는 블랙홀이거든요. 블랙홀이 돼서 완벽한 어둠 속으로 주변 모든 것을 어둠 속으로 빨아들이는 게 블랙홀이잖아요. 어쩌면 에이미라는 다큐를 보고 있으면 정말 누구보다 반짝이던 에이미 와이너라고 스타라는 스타가 하나의 블랙홀로 빠르게 소멸해가는 과정을 다룬 다큐멘터리 100명이 넘는 사람을 인터뷰하고서 그들의 얼굴을 단 한 번도 보여주지 않고 에이미 와인하우스의 에이미 와인하우스의 얼굴만 보여주면서 100명이 넘는 인터뷰한 사람들의 목소리로 그들의 증언으로 재구성하는 에이미 와인하우스의 인생이고요. 그래서 온갖 미공개 영상과 미공개 음원 오디션 영상 데모 테이프에 들어있는 정말 희귀한 음악까지 그 모든 게 집대성된 작품이에요. 첫 시작을 홈비디오에서 시작한다고 하니까 왠지 처음부터 가슴이 뭉클하고 시릴 것 같다는 생각 근데 이 영화가 나왔다라는 거를 왜 몰랐죠? 저는 사실 다큐멘터리라고 하면 진입장벽이 있죠. 다큐멘터리를 극장에서 뭐 이런 생각 하시는데 저는 적어도 이 디에고라는 다큐멘터리 이번 주에 개봉한 오늘 소개해드리는 에이미라는 다큐멘터리는 우리가 흔히 갖고 있는 다큐멘터리에 대한 편견을 버려도 좋은 작품이고요. 일단 이들이 다루는 주인공들의 삶 자체가 워낙 드라마틱해서 다큐멘터리가 흔히 그런 말 이야기하잖아요. 각본 없는 드라마라고 이들의 인생 자체가 각본 없는 드라마라 웬만한 그 경화보다 훨씬 더 훨씬 더 재밌게 볼 수 있는 재밌다는 말을 쓰기 조금 미안하지만 재밌게 볼 수 있는 작품입니다. 다큐멘터리가 가진 힘이 있죠. 그게 어쨌든 사실을 다루고 있다는 거고요. 실존했던 사람이라는 거고 더구나 이 감독이 다루는 건 언제나 스타거든요. 심지어 우리 모두가 안다고 생각했었는데 사실은 우리가 모르고 있었다는 걸 깨닫게 하는 다큐멘터리. 우리는 살면서 그러잖아요. 이 스타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대할 때 하나 쟤 알아. 쟤 그런 애지. 라고 쉽게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에이미 와인하우스를 에이미 다큐를 보면서 내가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게 하나도 없었구나. 라고 뒤늦게 깨닫는 것처럼 실제 생활에서도 누군가를 만날 때 누군가를 대할 때 쉽게 안다고 말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여운까지 남기는 작품이 에이미예요. 그래서 음악 좋아하시는 분은 에이미 축구 좋아하시는 분은 디에고 디에고 또 한 작품이 있어요. 그 카레이싱 자동차 레이싱 좋아하시는 분은 세나 F1의 신화라고 이 감독이 처음 만든 작품이 있거든요. 그 작품까지 이 새 작품 이 감독의 새 작품은 제가 언제나 언제나 강력하게 추천을 할 수 있는 작품을 만드는 아시프 카파디아 감독 아시프 카파디아 감독 이번 주에 개봉하는 신작은 디에고 오늘 소개해드린 건 에이미 그래서 골라오신 두 번째 노래는 어떤 곡인가요? 에이미가 7월 23일에 세상을 떠났어요. 7월 23일에 세상을 떠난 분이 또 한 분 계세요. 누구죠? 노회찬 전 의원께서 7월 23일에 세상을 떠나셨죠. 그리고 제가 그때 빈소에 갔는데 저는 에이미 와인하우스의 길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이상한 우연이다. 그래서 빈소에서 이렇게 조문하려고 주를 기다리는 동안 에이미 특히 에이미에 나왔던 노래 한 곡이 계속 머릿속에 맨돌았던 기억이 났어요. 그 곡이 뭐냐면 We are still friends 우리는 여전히 친구다. We are still friends 네. 이게 에이미 와인하우스의 노래인데 이게 에이미의 다큐에 쓰이거든요. 그래서 이 노래를 제가 머릿속으로 재생하면서 에이미 와인하우스와 같은 날 우리 곁을 떠난 노회찬 전 의원 빈소에 서있던 기억이 나서 오늘 이 곡을 두 번째 곡으로 골랐습니다. 그는 우리의 친구였죠. 그렇죠. 그리고 친구입니다. 이 곡 들려드리면서 김세훈 작가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작가님 다음 주에 봐요. 네. 고맙습니다. 네. 풍단극장 영화 에이미 만나봤고요. 오늘 힌트 속이 좀 어려웠나 봐요. 신종헌님 혼자 정답을 맞추셨어요. 혼자 맞추셨어요. 그리고 선물 보내드릴게요. 정답은 에이미 입니다. 오늘도 귤디 목소리에 힘이 납니다. 좋은 주말 되세요. 라고 해주셨는데 네. 선물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8344님께서요. 항상 즐겁게 청취하고 있습니다. 지금 발 안에서 비봉 쪽 자동차 전용 도로가 한 시간째 움직이지 않네요. 무슨 일인가요? 라고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알아보니까 39번 국도 안산 방면 안산 방면 화성 자안교차로에서 화물차 전복사고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1, 2차로를 막고 처리 작업하고 있어서 정체가 있다고 하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이런 거 너무 좋아해요. 아 네. 전복사고가 있었다고 하니까요. 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장춘님께서는요. 주말에 가족에게 돌아가는 50대 가장입니다. 어느 날보다도 설레고 애틋해지는 이 마음은 뭘까요? 미스터2의 하얀 겨울 신청합니다. 라고 해주셨는데요. 여러분 이 노래 우리 함께 들으면서 행복한 주말 행복한 금요일 그리고 행복한 12월 행복한 계절 만들자고요. 이 노래 끝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저는 이미 여러분이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자 즐거운 하루 만드세요. 저는 월요일에 다시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 안녕